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수들이 휴진을 결의하면서 내부적으로도 휴진 여부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대학교 병원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고, 한림대 병원과 강릉아산병원은 교수들의 휴진 결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평창 가스 폭발 사고로 기소된 액화 석유가스 벌크로리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8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사망 1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5명이나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채 출발해 가스를 누출시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운전기사는 지난 공판에서 대체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혼자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력과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원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원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별도 기기 설치 없이 전력과 통신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의 이상 징후 발생 시 복지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원주시의 유예기간 없는 다면평가 즉각 피해지는 절차 위반이라는 강원도 감사 이후 원주시청 노조가 내년 1월 7일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원주시를 압박했습니다. 노조는 1월 8일자로 발표된 원두시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 다면평가 피해지가 명시됐고, 1년 유예 의무에 따라 내년 1월 7일까지는 다면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월 정기인사 때 다면평가 피해지를 강행하면 원주시장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또 강원도가 지난해 자료만 감사했다며 올해 인사 운영 계획을 포함해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원도에 촉구했습니다. 횡성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횡성군이 신기술 보급과 복지 향상, 분유 자원화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우 지방 섬세도 향상과 같은 신기술의 보급, 화재 걱정 없는 원격 제어 우사 등 복지 향상, 분유 퇴비 기술 보급까지 3개의 분야에 모두 8억 원을 투입해 16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횡성군은 횡성한우가 국내에서 압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수입산 소고기와의 품질 경쟁이 심화되고 사료비는 올라가는데 환경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평창축협,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평창 지역 학교 급식에 최고급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축협이 최고 등급의 평창 대관령 한우를 최저 가격으로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평창군은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평창 한우에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수수료 없이 관내 학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평창은 학생 수가 적고 벽지 학교가 많아 급식 식자재 공급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지만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지역에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주최하는 심폐소생술 대회가 횡성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학생부 9개 팀, 일반부 9개 팀 등 200여 명이 참가했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연극을 통해 심폐소생술 능력과 응급처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학생부와 일반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되는 제13회 전국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강원도 대표 자격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열린 발대식에서는 총 11개 분과에서 90명의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그간의 문화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방향 설명해 전문가 강영 등을 진행했습니다. 2년 차를 맞이한 영월문화도시는 문화광부학교와 주민제한 백서 등을 통해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고 지역과 세대별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설계 공모를 통해 IMA와 지선정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에서 28개 작품이 응모했고 당선자에게 기본 실시 설계권이 주어집니다. 원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7억 원을 포함해 모두 179억 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최소 188면에 공영주차장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는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